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접하십니다 이번주에는 네 이번주에는 특별 배달이구요 이번주 도렴빈인데요 공격잠배치 자폭 에일리언 부하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보라준하고 카라쓰구요 공호출격맵에선 보라준이 왔다죠 1티어죠 1티어 자 그럼 바로 진행해볼까요 네 공호출격맵이면 거의 보라준이 탑이죠 네 제일 쉽고 딴거 뭐 스투커프로 해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공호출격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맵이라서 네 보통은 너무 쉽습니다 카락스랑 있으면 또 해적선이 날라댕기니까 엄청 이득이죠 아군분이 자기 흑선이라고 잘 못한다 하시는데 열심히 한번 캐리를 해봐야겠네요 네 우리 팀원들이 손은 우리의 손은 우리의 손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해보죠 자 한번 해보죠 저기 외국인분이 채팅에 계셔가지고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아 됐다 어 미라 하나 나오네 사야지 자 이제 시작할거 같네요 이거 어디 좀 킬정 해볼까요 멀티가스 먹어도 될까요 음 저희의 지원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몬이 칼드레일 차원호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포프롤로 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자 자 뽑고요 아몬이 곧 왕복선을 2차원으로 보낼겁니다 이 행성을 차고 이제 우리 구조물이 어 효율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빠른 테크 타야죠 음 음 음 은 음 음 음 야, 찍어봤어, 이거? 자, 부자하고 그렇다, 준비 조꼬마 둘이 나왔네 한 걸 더 말이죠 자, 대장하고 자, 멀티 까야죠 자, 멀티 까야죠 연구 완료 베스피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베스피 가스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최대한 까고요 베스피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베스피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아이고, 아쉽다 부대 정하고 자, 이제 가스는 이제 터질 겁니다 아, 공격 게임 배치다 어? 자, 슬슬 아, 유리 자, 윽 그저 이렇게 2013 이제 이제 그 그 내 스피가스가 더 있어야겠고 업그레이드 내 스피가스가 부족합니다 안되... 퀴즈 얘들은 슬슬 끄고 진행하자 슬슬 끄덕놀 이 이 이 이 약 6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ㄷㄷ ㄷㄷ 오우 잡아주고 오? 아 큰일 났다 와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아 가스를 안먹었구나 어쩐지 어 큰일 났다 그러니까요 아 그래 총 괴로우드 생각이 나 기억났다 전혀 3회 와우 아무래도 포켓기로 가야겠어요 편하게 좋은 날이 좋군 오우 밀착 왕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킨으로 확인했습니다 잘했다 목표를 제거했다 저는 저의 공격을 제거했다 저는 저의 공격을 제거했다 희징점영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가스가 더 있어야 겠다 희징점영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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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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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간이? 뭐해? 와우 ㄷㄷ ㄷㄷ 잡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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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가 감지 되었습니다. 왕복섬 3대 하나가 발성화된 자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에스피 가스가 부족합니다 에스피 가스가 부족합니다 에스피 가스가 부족합니다 에스피 가스 부족합니다 에스피 가스 부족합니다 음료 퀸 핵 대비 포탑을 전진해 전념 진척 턱 깔짝깔짝 너무 쉽지않아 너무 쉽지않아 하아 괜찮다 덤벼리 그냥 레인 잡 이즈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 둘 셋 이즈 대하기 히히히히힝 아 아 4.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수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5. 이지 투 baptism 5. 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10. 칼 다운 우, 우, 우 우, 우 우 으아 오오오오 왕복정 탄대가 격추됐습니다. 목표를 쓰러뜨렸습니다. 와우 와아 왕복정 탄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어 와아 정말 왕복정 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병역을 나누어 왕복선을 모두 저지해야합니다.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라준이 할 시간이 왔죠 요것만 잡고 나눠서 저것만 요격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무시하고 무시하고 요것만 요격 요격 오오 큰일 났다 여기로 가서 고기고 자 더티하게 이겼네 그러셨어용 음 오케 어 뭐야 됐습니다 보너스까지 다 클리어 했습니다 아유는 피니쉬 디스 와 인클로드 사업 미션 수고용 수고용